천화동인 핵심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에 대한 검찰 진술이 확보된 모양입니다 여기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개발업자나 관련자들에게 제공되는데 그거를 그냥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하기에 요즘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쓰레기통에 그냥 쳐넣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은 따로 그다음에 만들어낸 사실은 따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정언이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정진상 수익의 저수지에 뒀다가 이재명 선거 때 써자고 했다 그러니까 시중에 오호하던 그런 설왕설례하던 그런 의심이나 의욕이 크게 사실과 동떨지 않았네 개발익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모종의 프로젝트에 투입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호한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측근 수사에서 검찰이 유동규 남욱 조사 과정을 진술해를 확보했는데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정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유동규 그리고 김용목 씨라고 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모양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서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보유 의혹이 하나씩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이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불었습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진상 정무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 이 빠꾸미들이 알았겠죠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승사시키고 거기서 수천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 남욱 씨 보고 25% 먹고 떨어지라고 하니까 남욱 씨가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만배 씨가 내목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그분의 몫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선에서 남욱 씨가 수긍을 한 거 아닙니까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김만배입니다 49.2% 가운데 24.5%에 해당한 수익금 7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란 뜻이다 김 씨는 세금과 공동비용을 제외한 약 428억 원을 어떻게 끝낼지 유동규 저 직무대리 등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돈을 만드는 과정 돈을 조선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그렇게 아는 그런 유동규를 어떻게 그렇게 홀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유동규 씨가 입을 불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노출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의 김용만 척건이 아니고 정진상 정무실장만 척건이 아니고 유동규 씨도 돈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네 구전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보고 그냥 그 친구는 이혼을 했고 개인 문제가 많고 금전 문제도 많고 이렇게 했으니까 본인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거죠 어쨌든 보시죠 계속 정진상은 대장동 수익 700억 원을 나누어 받기로 했다 뇌물 약속 혐의로 입건했다 긴만배 지분 절반은 이재명 척 3명 몫이고 세금 공동비 등을 빼면 총 428억 원에 단해서 긴만배가 정진상에게 지분 30%를 편히 쓰라고 이야기를 했다 정진상 측은 전거 없다 이렇게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척건인 정진상 당대표민 정무조정실장을 7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부정 처사 후 수례 뇌물 약속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거죠 유동규 씨가 700억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진상식은 최소한 7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거분 논란을 일으킨 천하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죠 동아일보가 아주 취재를 잘해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네요 김만배 지분을 30% 더 제공할 테니까 편하게 쓰라 여기에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지주 김만배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가운데 절반 가령은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유동규 전 승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의 최척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수입권 가운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가운데 세금과 공동비용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만배는 정진상 정무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까 편하게 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실체에 상당히 지금 근접하게 된 거죠 세 사람의 몫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도 일단 떡거물을 먹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결국은 차명거래 의혹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뭐 해먹는 겁니다 해먹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가 겁난 거죠 그래가 한 20년 30년 그렇게 해먹으면 나라에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 그룹에 든 사람들은 뭐 호요식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시시비비가 확연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이 한 점 의욕이나 의심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응당의 책임을 각자가 저지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각자가 그 몫을 담당할 수 있는 날들이 곧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